동다문구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취득 활동을 지원합니다.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시험은 2023년 12월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자격시험, 국가공인자격시험, 어학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입니다. 구해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개인정보동의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.